이따위로도 일을 하는데 돈을 준다고? 이게 부유도끼지 뭐야? 내가 정말 고생하게 말을 하고 싶어도 진짜 남서만 보면 진짜 참을 수가 없구먼! 에이씨... 우와! 예쁘다! 나 벌써 서른 여덟이야 대체 우리 언제 결혼 안 해? 아니 난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안 해 뭐 전 급하면 저기 박지우랑 하던지 난 언제나 환영이야 준표 쟤한테 목문하지 말고 나한테 봐 뭐야 이 핑크 소세지는 저리 가! 뭘 먹었길래 이렇게 힘이 장사야? 여자 맞아? 우리 예쁜이들 초콜릿 줄까? 우리 사원 꼬는 여기서 나는 나는! 우리 체리핀 남사원은 여기!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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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해! 아아! 김사원님 손이 너무 차가우신데요? 손이? 네 아휴 어머! 여자는 몸이 차면 안 됩니다 아프지 마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! 나는 개인적으로 섹시한 김과장님이 그렇게 좋더라 김과장도 섹시해! 너무 섹시해! 나는 정말 부장님! 형!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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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맞아 맞아 야! 저기! 어디? 내가 언제 정본부장님 오늘 우리 팀에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신입사원? 계약직이래 계약직 계약직 사회 배려자 전용으로 들어갔대요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에서 뽑았대요 뭐야 야! 아! 아! 이럴 왜 뽑아? 자! 오늘 우리 팀에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그..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초짜병아리라고 하니까 각별히 여러분들께서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전지씨? 안녕하세요 민잔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! 자리 안내 좀 해주세요 인수인계도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안내도 좀 해주시고요 아! 물량이지 왜 이쁜거야? 나와봐 오! 괜찮게 생겼는데 희한하게 이쁘네 안녕! 난 박지우 대리야 너 귀엽게 생겼는데 혹시 남자친구 있니? 아니요 없어? 내가 여기 대리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전화하면 돼 어? 잠깐만 명음인 줄 알았는데 한도 없는 블랙카드잖아? 안녕? 나는 김준 과장이고 방금 얘보다는 훨씬 높아 어.. 혹시 음식 뭐 좋아해? 아 잠깐만 아 이렇게 보니까 크로플이 좀 보이는데 같이 한 번 먹으러 갈까?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야? 잔디씨 사회생활 처음이라고 하셨죠? 그럼 아직 모르는 게 많겠구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아 그리고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도 될 거 같아요 오빠라고 불러도 될 거 같아요 오빠 자리는 저쪽 아휴 다들 비켜봐 비켜봐 아휴 마이 네임 이즈 손준표 알지? 이 몸이 친히 말을 걸어 주셨다 너도 앞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도 좋다 헐 뭐야 이 모질이는? 근자감 쩌네? 일단 그래도 상사니까 참자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? 나? 나 몰라? 손준표야 손준표 저번 달 그 이코노미 잡지 모델 표지 손준표 아 요새 누가 잡지를 읽어요? 미용실 안 갔을지 잘 몰라요 그리고 구준표는 알아도 손준표는 난생 처음인데 자리 좀 비켜주세요 저 좀 앉을게요 뭐지? 나 이렇게 무시한 애가 저 처음인데 심장이 왜 이러지? 어디 뭐 날 피해서 가보시던가 어? 메슬링 좀 하셨어요? 뭐 날렵하시네 뭐 복싱 복싱 아 뭐야 초딩인가? 이 스페셜한 미친놈은 뭐지? 초반 기선제압이야 정면돌판다 정면돌판다 어 조심하세요 아 아 음 음